우리 사이는 한 번도 싸운 적 없지만 누구보다 끈끈하고 질긴 내 친구 끈끈하고 질긴 내 친구 이거는 그러면 레어로 구웠나요? 와우 죄송합니다! 죄송합니다! 레어로 끈끈하고 질긴 사이가 질깃끈하고 레어로 구웠나요? 레어로 구웠나요? 아! 이제 심지어 막내는 이해도 못했어 뭔 소리지 아무도 이해를 못했어 되게 이해했는데? 아무튼 흥민이는 얘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서로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서로의 터놓고 있는 얘기를 많이 터놓은 것 같고 그래도 끈끈한 친구지 않을까 싶어서 근데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어요? 맞아요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와우 우리 이거 얼마 전에 얘기했지? 오케이!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어? 이게 스포일러가 될 수 있어서 아!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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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해했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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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넘어갈게요 가끔은 네가 아니 내가 못 읽겠다 아니 이거 나도 못 읽겠어 아니 내가 말을 못 해 그분을 잘 쓰는데 하나 네가 느낌을 해줘 가끔은 네가 ㅎ 연기 등 그분을 Liberty 귀 alt 아 Brit 귀여워 귀엽지 Vikings 우와 ㅋㅋㅋ 불 한 번반 승민씨 귀여움보이 그래서 그냥 샤워 끝나고 다들 머리 말리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메인이 아니고 여러분 그러니까 잠깐만 내 말은 내 말은 좋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이제 모든 일정을 다 끝내고 순대를 누워서 서로 막 얘기하는 서로 꼬르륵 삐 삐 삐 삐 삐 삐 삐 삐